자, 이거 편집해 주시고요, 자. 그 보세요, 그 보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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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떻게 하는 거야? B는?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죠. 어? 왜 L보다 큰 거죠? 이게 대문자니까. 야, 지우지 마, 솔직히 지우지 마. 야, 잘했어. 후지 다 지우고 다시 하고 싶어. 야, 지우지 마. 야, 지우고 잘한다. B는 이렇게 해 놓고. 야, 정신하다. 나 하트가 비었다, 하트 하나 어디다 채워봐. 똥아, 똥? 영혼. 꽃이 이렇게 너무 문다리하고. 꽃이 예쁘다. 여기 저렇게 헬멧 아니에요, 형님? 여기 여기다. 유정꽃, 갈비꽃. 잠자리 아니야? 형은 떠다리는 새하면 되겠다. 아, 여기. 우리 에프, 우리 에프. 안 해. 헤디 에프. 어? 야, 사진을 찍어놨는데? 일단 우진이 얼굴이 이렇게 얄쌍해서. 미리는 얼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울려. 우리 태양분도 울려. 응. 괜찮죠? 얼마나 안 봤습니까? 좋네요. 꽃 파트네요, 그 말 그대로. 맞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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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